슬램덩크 강백호, 송태섭, 서태웅, 정대만, 채채수 농구 좋아하세요? 채소연 나오는 농구만화 슬램덩크 농구? 나 때는 말이야 80년대부터 농구 대리안지가 있었어요 88년에는 허재가 기아산업에 입단을 했다고 허동택 투리어 대단했지? 속 터져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배송제 지상열에 이어서 탁재 운영 앞에서까지 끼를 뽑는 매력쟁이죠 여태상의 윤태, 윤태진환원에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의상이 한복이었구나 그때 맞아요 예전에 한복 머리하고 왔었던 송편처럼 머리에다가 하나 올리고 왔었죠 그때 촬영하고 온 거였어요 거길 나간거에요? 채훈이 형 너튜브? 빨간채널? 네 다녀왔어요 거기서 뭐했어요? 아직 못봐가지고 채훈이 형 토크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하고 그러면 채훈이 형은 그때 처음 본거에요? 아니요 그전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를 전혀 기억 못하시더라구요 아 그 형이 요즘에 또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하루종일 촬영을 했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갔는데 음 전혀 기억 못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기억나게 해드리고 왔습니다 아 어떤식으로요? 영상을 찾아봐라 영상을 다시 보시고 네네네 아 이러면서 보면서도 되게 놀라더라구요 그래서 잠깐 찍은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거에요 아니 그나저나 아까 그 슬램덩크 채소연 했는데 와 박지훈 성우 잘하면 저 쉬겠는데 아 왜요? 아 방금 한거에요? 채소연 한번 해줘봐요 아 저 그 제가 채소연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네 엄청 한참 막 그 만화책에 빠졌을 때 그 부분을 남발하고 다니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 연습이 됐구나 네 저는 지금 서든인줄 알았는데 아 그래가지고 네 네 네 네 네 네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이렇게 오 목소리가 똑같네 진짜로 아니요 똑같진 않고 이번에 그 박지훈 성우가 그거 더빙 한거죠? 네 하셨더라구요 제가 또 그 직접 들었었잖아요 저희 회식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네 네 회식할 때 직접 듣고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뒤 이어서 강백호가 예 좋아합니다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아 정말 혼자 흥분해가지고 아하 백호가 없네 네 그나저나 뭐 재훈이 형 아까 그 빨간채널 얘기했지만 네 야 이게 98만회가 넘었다고? 오 맞아요 와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네 네 네 네 거 sel已經 물자도 왔는데 고릴라 김정인씨가 보내주셨어요 윤태가 나온 탁재훈씨노튜브 꿀잼 제가 한때 탁재훈씨를 완전히 좋아해서 책상에 탁재훈씨 이름도 새겨놨거든요 친구들은 다 왜 하필? 이런 반응이었죠 아 탁재훈씨 예전에 아주 눈초리꼬 twice vague 아.. 그 높이고 아 그럼요 네 네 네 네 발아드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입근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나시잖아요. 그러면 입근력으로 따지면 배성재, 지상열, 탁재훈이에요. 입근력이 결이 어디 쪽이 맞아요? 아, 결이요? 네네. 결이라. 어디 쪽 새바닥이 조금 그래도 옛게 쓸만하다. 그래도 지상열 이하 아니죠. 지상열이 최고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요? 뜨영은 아무 상황, 아무 단어만 던져줘도 모든 드립이 가능하시잖아요. 거의 뭐 드립계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이건 뭐예요? 제작진 얘기. 제작진? 제작진 이야기가 어디서 있을까요? 이거 저기 뭐, 더 퍼스트 슬램덩크? 아, 이거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저희가 앞에 코너 시작할 때 슬램덩크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약간 지그재그로 가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익숙하실 거니까. 아, 그럼요. 꽉 잡으세요,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깰그맨 진행은 못합니다. 네, 네. 좌우로 또 흐르는 맛이 있으니까. 아, 왜냐하면 또 윤태가 있으니까 제가 편안하게 뭐 국도도 갔다가 뭐 흙길도 갔다가. 그렇죠. 네, 다시 경부 탔다가 뭐 이러는 거죠. 네, 지금 유턴 사정 없이 해서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요. 슬램덩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개봉한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요. 개봉 2주 만에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와, 인기 이유를 살펴보면 소비의 중심에 있는 30, 40의 향수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N차 관람을 하기도 하고, 또 굿즈, 만화책, OST 등등도 덩달아 인기라고 하죠. 오는 26일부터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팝업 스토어가 열릴 예정인데요. 한정판 피규어와 유니폼, 와, 유니폼! 어마어마하겠다. 포함해서 200여 종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윤태가 이야기를 해줬지만, 제가 50 넘었는데도 지금 설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이 팝업 스토어는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둘 엄청 쓰겠네. 저 유니폼 너무 사고 싶어요. 저는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 때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스포츠 아나운서 할 때 농구를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어디 팀 응원했습니까? 저는 그때 SK 응원했었어요. 아, SK. 그때 김선영 선수가 신인이었을 때. 그때 가두를 엄청 잘해가지고, 그때 응원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축구에 한참 빠져가지고, 좀 멀어졌지만, 약간 또, 이거 슬램덩크로 공부도 하고, 선배들이 농구 아무것도 모를 때, 일단 슬램덩크 만화책을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윤태가 진짜 좋은 얘기했지만, 뭐 어려운 책도 되게 좋을 수 있으나, 모든 가르침을요, 그냥 만화로 배우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최대한 쉽게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땡플릭스 애니메이션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도 저 챙겨봤죠. 또 영화는 아직 못 봤는데, 영화는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보고 싶어요. 네. 뭔가 주인공이 약간 강백호의 서사가, 만화책은 중심이면, 여기 영화는 조금 다르게 풀려서 더 매력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인물 배정이 이렇게 나눠졌구나. 네, 네. 그래서 눈물 없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저도 진짜 꼭 보고 싶습니다. 아, 진짜로? 그렇다던데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라고? 네. 그래.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설날 영화 킹콩 보고 엄청 울었거든요. 킹콩 보고. 아, 근데 킹콩 슬퍼요. 슬퍼요. 네, 그거 슬퍼요, 맞아요. 네, 그 자기가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맨날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는데, 오해받아가지고 비행기한테 총알 맞아서, 그 빌딩에서 떨어지잖아요. 맞아. 아, 쟤만 같아요, 킹콩. 아, 지금.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다 입혀봐야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죠. 네, 지난 1월 13일 SBS 뉴스의 일부를 들어봤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금은 완화가 더 돼서 편하게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완화된 만큼 PCR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또 같이 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야, 마스크 사려고 줄 그냥 쭉 쓰고, 이게 엊그제 같은데. 네, 진짜 까마득해요. 진짜 엄청 저렴하던 마스크, 갑자기 비싸지고 구하기 힘들고 이랬었는데. 윤태한테도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 머리 자르러 갔을 때 태어나서 우리가 판정 살면서 마스크 쓰고 염색하고 머리 자를 줄은 몰랐지. 맞아요, 진짜로. 마스크도 종류가 엄청 많이 나오고. 마스크 쓰고 수영장 들어가고. 맞아요, 진짜. 와, 그게 뭐야. 근데 빨리 벗어야 돼, 진짜로. 진짜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9865님께서 17년 전 고등학교 때 고속도로 휴게소 알바를 했었어요. 그땐 12시간 일하고 일당 3만 원이었죠, 라고 왔습니다. 12시간 일하고 일당 3만 원은 진짜 저렴한 거거든요. 아니죠, 17년 전의 3이면 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때는 3만 원이면 할 게 많았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물가랑은 완전 다를 테니까. 만 원이면 영화도 보고 먹을 거 먹고 돈가스 먹고 짜장면 먹고 이것까지 다 됐으니까요. 거의 20년 전이라서. 자, 윤태, 오늘 뜨거운 단어 뭡니까? 네,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요. 휴게소입니다. 윤태는 그 휴게소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올라요? 저는 고구마 튀김이요. 제가... 아이고, 이게 장르가 다 달라요. 아, 진짜요? 저는 그 딱딱한 거 아시죠, 이렇게? 아, 그럼요. 맛있지. 컵에 이렇게 막 꽂아서 있는 거. 네, 네, 네. 휴게소 가면 그것만 먹거든요. 진짜 제일 힐링푸드예요. 그거 진짜 여기 턱 아플 때까지 씹으면서 막 아악악악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런 거 잘 씹을 때가 좋은 거예요. 좀 있으면 40 넘고 50 넘으면 그게 고기만 나거든요. 잇몸에서 피 터려가지고. 잇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네, 뜨거운 휴게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화장실이죠, 무조건. 아, 휴게소나 화장실 가는 거니까. 네, 네, 네. 오, 그렇구나. 이게 제가 계속 마일리지 얘기해서 선배 형님들한테도 좀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고속버스 이런 걸 안 타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한 두 번밖에 못 들으니까. 네,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저희가 대화 나눈 것처럼 지금부터 열렬이 분들께서 휴게소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가본 휴게소 이야기도 좋고요. 휴게소와 관련된 에피소드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좋습니다. 야, 근데 그 윤태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 휴게소 하면 요즘엔 맛집도 엄청 많이 생겼거든. 맞아요. 어, 그 인삼으로 돈가스 만드는 데 있어요. 인삼돈가스? 아, 엄청 맛있습니다. 우와, 인삼 유명한 데가 어디죠? 거기, 그 금산? 네, 네. 거기서 파나요? 아, 거기서 그 금산 휴게소인가 하여튼간 그쪽에 지금 저도 왔다 갔다 왔다 하여튼간 고기 언저리 같은데 엄청 맛있어요. 오, 그렇구나. 사과돈가스도 있고. 오, 근데 저는 돈가스는 안 먹고 항상 식사를 할 땐 휴게소에서 우동 먹어요. 아, 맛있지. 네, 우동. 우동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냥 뭐 그릇 말고 뚝배기 우동. 아, 뚝배기. 네, 뚝배기 우동 좋아합니다. 우리 때는 예전에 뭐 무궁화, 비둘기호 있을 때 잠깐 서면 거기 그 국수 먹는 데가 있었거든요. 아, 간이국수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 멸치국수 같은 거. 맛있었죠. 네. 자, 휴게소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샵이 1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몇 분을 뽑아서요. 외식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뜨거운 단어 휴게소. 오늘도 몰랐던 사실 가져왔죠? 네, 휴게소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우리가 휴게소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고속도로 휴게소의 변천사를 살펴보자. 말을 타거나 걸어서 이동해야 했던 조선시대. 그때 휴게소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곳은 주막이다. 주로 큰 고개 밑의 길목, 대로변, 나루터, 장터 등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지나가는 장소에 만들어진 걸 보면 지금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휴게소는 1971년에 경부고속도로에 오픈한 추풍령 휴게소인데 추풍령 휴게소가 만들어진 이유는 서울과 부산의 중간 지점이 추풍령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추풍령 휴게소엔 대통령만 이용하는 전용실도 있었고 근처 숲엔 동물원이 있었다고 한다. 휴게소의 이름은 보통 휴게소가 위치한 지역명 또는 지역의 명모를 붙여서 짓는데 예를 들어 천안호두 휴게소는 2019년에 천안휴게소에서 이름이 변경됐고 비슷하게 보석 녹차 휴게소, 고창 고인돌 휴게소, 정안 알밤 휴게소 같은 이름은 실제로 지역 특산품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근데 재밌네. 지금의 휴게소가 예전에 주막? 그쵸. 그쵸. 최초는 추풍령. 추풍령 휴게소. 여기가 조상이구나. 저는 이 명모를 붙여서 짓는 휴게소를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게소 이름을 보면서 들어가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창 고인돌 휴게소. 이건 너무 좋네요. 고인돌 유명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 윤태가 그러면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충주요. 충주. 충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충주면 거기 물이 좋으니까. 충주 빠가사리 휴게소 이런 거 어때요? 근데 실제로. 한 번에 빡 들어오잖아. 근데 실제로. 네. 되게 매운탕 되게 맛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충주하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충주는 사과가 유명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충주 사과 휴게소인가? 충주 사과 휴게소도 이쁘긴 이쁜데. 충주 빠가사리 휴게소 얼마나 좋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충주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야. 있질 않아. 제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윤태야 너 그 가봤어? 그 빠가사리 휴게소 가봤어? 절대 안 있지. 너무 웃기다. 괜찮네요. 쏘가리 휴게소 뭐 이런 거예요. 쏘가리보다 빠가사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한 휴게소 정한 알밤 이거 알죠? 네네네네네. 이 알밤 휴게소로 이름 바뀌고 밤의 판매량이 10배나 늘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효과가 있긴 있나봐요. 그리고 뭐 윤태도 이야기했지만 호두과자 하면 우리는 무조건 지나가다가 천안 휴게소 가서. 천안 천안. 호두과자 안 먹으면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둘러야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천원짜리가 됐든 한 상자가 됐든. 저는 누가 천안 간다 그러면 올 때 호두과자 사오라고. 맞아. 맞아. 진짜 호두과자를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저는 꼭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야 너는 천안 갔다 오면서 호두과자도 한봉다리 안 사왔냐? 그 정도로 민원 받을 정도였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음악 주세요. 우리가 휴게소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 작년 설날 연휴 기간 가장 붐볐던 휴게소 탑5를 공개했다. 1위를 차지한 시와나래 휴게소는 안산 대구도로 향하는 11km의 시와 방조제 중간에 있어서 휴게소로 가는 길 양옆으로 아름다운 서해바다를 느낄 수 있다. 또 휴게소 뒤편으로 넓은 공원과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다. 2위 안성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에 있는데 특히 이영자 씨 때문에 유명해진 소떡소떡이 이곳의 명물이다. 3위는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천백고지 휴게소. 설 연휴에 제주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아름다운 눈꽃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이 랭킹에 올랐다. 4위는 가평 휴게소인데 특히 춘천 방향은 강원도로 넘어가는 길에 몇 안 되는 휴게소 중 하나라서 늘 붐빈다. 특산물인 잣을 이용한 가평 잣소고기 국밥, 호두 잣과자, 가평 맛남 샌드 등이 인기가 많다. 5위는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였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섬 위에 위치한 양방향 휴게소라고 한다. 윤태은 아까도 휴게소 이야기를 했지만 갔던 휴게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휴게소 있습니까? 저는 여기 시와나래 휴게소 가봤고요. 저는 여길 못 가봤네. 진짜 좋아요. 여기는 휴게소 같지가 않아요. 그냥 관광지? 하얗고 파랗고 길 잘 되어 있고 여기 기억나고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양방향 휴게소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휴게소가 한쪽에만 있어서 양쪽을 통과할 수가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그게 양방향 휴게소 맞나요? 길은 하나인데 양쪽 휴게소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밑에 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건너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그 휴게소를 보고 되게 놀라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깜짝 놀랐죠. 처음에 행담 휴게소 생겼다고 했을 때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네. 그럼 제가 거기를 가본 건가? 가보셨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문진했죠. 네. 여기 시완 아래 휴게소. 이거 사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뭐야? 이게 전망대요. 여기가. 저는 그때 추울 때 가서 전망대까지는 귀찮아서 안 가는데 나 이 정도집에서 가까운 거 가봐야겠네. 꼭 가보세요. 여기 진짜 좋아요.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좋습니다. 운동하러도 가기 좋겠네. 여기 천백고지 휴게소는 거의 그림 같네요. 눈이 진짜. 그리고 인천공항 가는데 거기도 휴게소가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도 좋아요. 뷰가. 바다 보이고. 자, 윤태가 열렬이들을 위한 퀴즈 주시죠. 네. 녹색창에 휴게소 노래라고 치면 2017년 6월 13일에 발매된 휴게소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은 뭘까요?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래퍼입니다. 눈 아니고. 약간 뭐 속옷 느낌도 있죠. 아, 속옷. 속옷. 아, 그러네요. 네,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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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렸어요. 네, 많이 드렸습니다. 샵 1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정답과 함께 휴게소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연 맞습니다. 열렬이들이 가본 휴게소 얘기 좋고요. 들어봤거나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휴게소 관련 사연과 에피소드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문자 소개된 분들 중 몇 분을 뽑아서 외식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죠. 크레용팝입니다. 버릉버릉. 몰라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설톡제, 딱국 안 먹으면 재상렬. 윤태진 아나운서와 뜨거운 단어 휴게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어요. 네, 송재환님께서 안녕하세요. 원래 다른 라디오 채널을 듣다가 어느 날 우연히 뜨상을 들었는데 윤태, 윤태진님한테 푹 빠져서 전에 듣던 라디오 두고 러브 FM으로 넘어왔습니다. 윤태가 제 문자 좀 읽어주세요 라고 송재환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윤태 때문에 슬슬 광이 나기 시작하죠. 저도 웬만해서 공장 얘기 안 하는데 주위에서 윤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뜨상 들으시는 분이요?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상렬씨가 너무 웃기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래요. 앞선 해드림 퀴즈요. 네, 녹색창에 휴게소 노래라고 치면 2017년 6월 13일에 발매된 휴게소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맞추는 게 문제였죠. 도착한 문자 좀 보겠습니다. 3823님. 정답! 비와이! 제가 랩을 좋아해서 비와이씨 노래도 자주 듣는데 이런 노래가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비와이씨는 뭐 다 나왔네요. 그렇죠? 네. 하잼명님께서 비와이! 비와이가 휴게소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서 바로 들어봤는데 휴게소, 휴게소, 휴게소 가사에 꽤 많이 나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비와이입니다. 자, 외식 상품권 받을 분들은요. 선곡 표 꺼 꺼 확인하기요. 네, 노래를 한번 조금 들어볼까요? 네네. 아, 약간 그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휴게소 같은 그런 곳이 필요하다. 이런 노래네요. 우리 때는 서로 끝나는 게 누구 없어 있었는데 여긴 휴게소네. 누구 없어? 어, 아시는구나. 어, 알 것 같아요. 네네.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어, 한영애씨.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딘가에 있네요. 음. 어딘가에 있다. 워낙 뭐 유명한 곡이니까. 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열렬이들이 보내줄 휴게소와 관련된 사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88님께서 명절에 동탄에서 경주로 내려가는데 평소 가던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미 선산휴게소에 들러서 남편하고 아들이 화장실을 갔는데 남편이 돌아와서 하는 말 자기야, 나 본래 보고 있는데 옆에 대학 동기가 있는 거 있지? 우연히 대학 동기를 만난 남편 서로 연락처도 다시 교환하고 명절 지난 뒤에 다시 만나서 밥도 먹었어요. 휴게소에서 만난 반가운 인연이었죠. 라고. 음. 우와. 이런 경우가 많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이게. 올리보다가 옆을 볼 일이 있나요? 근데 보통 본인한테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옆을 어떻게 보지? 아니 그리고. 손 씻을 때 보였 수도 있구나.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고향 갔다가 음복하고 오시는 형님들 뵈면 너무 과음해갖고 바지 내리고 손 못 올리는 형들이 있거든요. 어떡해. 좋은 날. 어떡해. 어떡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올려줄 수도 없고. 어떡해. 그렇잖아요. 올려드려야죠. 자, 문자 왔습니다. 1200님. 저희 아빠는 소떡소떡을 만들어서 휴게소에 납품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오. 이용자 언니가 방송에서 소떡소떡 먹방을 하시면서 갑자기 매출이 많이 늘어서 저희 삼남매와 친구들까지 주말에 일손을 도와서 납품량을 맞췄던 기억이 나네요. 와, 엄청 잘됐네요. 이런 것들이 그 운대가 참 맞을 때가 있어요. 운도 뭐 실력이지만. 그쵸, 그쵸. 파리 구이님께서 저희 집은 고속도로 탈 일이 없어도 일부러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려요. 휴게소 음식을 먹기 위해서인데요. 천안에 사는 저희는 천안 휴게소에 가면 김치 철판 볶음밥을 꼭 먹고요. 안성 휴게소에 가서 소떡소떡 하나 때리고 주감 휴게소에서 보은 대추 왕갈비탕을 먹고 경주 휴게소에 가면 찰보리빵, 옥천 휴게소에 가면 돌솥 한방 닭곰탕을 먹죠. 휴게소는 부산 방면, 서울 방면 먹거리가 다 다르고 다양해서 좋아요. 아, 이게 휴게소가 다 달라요, 이제. 이게 되게 꿀팁인데요. 이게 맛있나 봐요, 이 음식들이. 근데 뭐 윤태도 문자에서 얘기해줬지만 이제는 왜냐면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소문이 워낙 빨라가지고 야, 거기 휴게소는 야, 그 저 뭐 별로들아 다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각자 휴게소들이 이제 음식이 너무너무 훌륭하죠. 아, 왕갈비탕 이거 때리고 싶네. 맛있겠네요. 여기서 땡기는 건 뭐예요, 윤태는? 저는 여기 천안 휴게소 김치 철판 볶음밥이요. 아, 철판. 왜냐면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천안 휴게소에서는 진짜 그냥 호두과자 사먹고 우동 사먹고 이렇지. 너무 맛있으니까 천안에 사시면서 이 휴게소에 들면 꼭 드시는 거잖아요. 아, 이거 맛있겠네.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치 볶음밥은 또 배신하는 적이 없잖아요. 그럼요, 김치와 맛있으면 무조건 맛있죠. 자, 1771님. 제가 예전에 유치원 교사로 일했는데요. 설에 고향을 가다가 배가 아파서 휴게소 화장실에 갔는데 우연히 제가 가르치는 아이를 만난 거예요. 볼일이 급해서 인사만 가볍게 하고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선생님은 응아 안 싸지? 친구들이 선생님은 응아 안 싼다고 했는데 진짜 응아 싸? 나 친구들한테 선생님도 응아 싼다고 얘기해줘야겠다. 그날 이후 휴게소 화장실을 갈 때면 혹시나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있나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으악! 어렸을 때는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선생님은 우리랑 다르니까. 어, 그쵸. 조금 뭐 우러러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나이 먹고 나서 제가 그 동네에 알파사우나를 한 번 갔거든요. 어머님들 일찍 오는데 있잖아요. 한 4시 반부터 새벽. 근데 거기 갔는데 와,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는데 수학 선생님을 딱 봤는데 알아보더만요. 진짜요. 오,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돌아가는 거예요. 와, 그 눈도 미말로 왔다. 여태까지 제자가 몇 명이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알몸으로 봤는데, 이제 겉에 갑옷이 있는 게 아니고, 갑옷 입었을 때랑 이게 알몸이랑 다릅니다. 완전 다른 느낌이죠. 문자 왔습니다. 네, 영희님. 시골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서 알감자 사고, 맥반석 오징어 사고, 차 뒷좌석에 애기랑 딱 탔거든요. 근데 출발하는 앞좌석 남편 뒤통수가 낯설더라고요. 어? 하고 보니까 누구세요? 글쎄, 남의 차를 탔더라고요. 그부도 당연히 와이프가 탄 줄 알고 그냥 출발했대요. 다행히 금방 알아챘고 황급히 저의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남편보다 조금 더 잘생겼던 거, 비밀, 이렇게. 네, 그럴 수 있죠. 뒷자리에 그냥 막 탔을 수 있죠. 예전에 노사연 누나가 압구정동에 백화점 있잖아요. 남의 차 타고 동부 이천도까지 갔대잖아요. 어떻게 그냥 끌고 가신 거예요? 타고 가신 거예요? 아니, 저 조수석에 탄 거죠. 근데 그분은 왜 노사연 누나가 그 당시에 연예인 보기가 힘드니까 너무 놀라서 그냥 그냥 간 거지, 거기까지 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기하네요. 1204님. 평일 가족들이랑 부산으로 맛집 투어를 떠났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은 휴게소 맛집은 다 들려야 하는 스타일이라서 휴게소가 나올 때마다 죄다 들렸습니다. 보통 4시간에서 길어도 5시간이면 가는 부산을 휴게소 맛집 때문에 8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했어요. 저희 가족, 너무 대단하죠? 대단한데 저는 뭐 이런 여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급히 거기 부산에 도착하면 뭐 할 건데. 그렇죠. 회 먹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그리고 약간 추억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기거리도 많고. 소소하고 거기마다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네. 귀 바꾸고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리고 제가 아까 휴게소 기억 남는 거. 양방향? 네. 그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휴게소요. 거기가 시흥? 시흥 하늘 휴게소라고 합니다. 아, 시흥 뭐 시와 이런 쪽이 요즘에 그 근래에 생겨서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됐나 보다. 네. 네. 여러분 꼭 가보세요. 거기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윤태, 윤태, 윤태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단어 휴게소와 관련된 토픽 시작해보죠. 네. 휴게소에 관한 뜨거운 토픽입니다. 음악 주세요. 첫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전국 휴게소 맛지도를 공개해서 화제인데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표하는 음식 24개가 선정됐습니다. 채식하는 분들을 위한 식물성 대체육 음식으로는 서울 만남 휴게소에 만남의 함박꼬 스테이크 등 9개, 지역 특산물 음식엔 홍천강 휴게소에 얼큰 황태순두부 주물솥밥 등 13개, 못난이 농산물 음식에는 황간 휴게소에 영표 국밥과 사천 휴게소에 새싹삼, 남해 흑마늘 돈가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전국 휴게소에 162개 음식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시식평가까지 등장하면서 최근 소비 트렌드와 지역 특산물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네요. 열렬이들은 어떤 휴게소 음식 먹어보고 싶으신가요? 야, 이게 먹고 싶은 게 너무... 야, 이게 속이 쓰리다, 속이 쓰리어. 뭘 먹어야 하죠? 야, 저는 일단 저... 함박, 아, 함박 출발할 거예요. 아, 함박꼬 스테이크.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맛집 지도를 보고 있어요, 맛집을. 와, 이게 뭐야. 엄청납니다. 우와. 와, 토마토 버섯 카레. 와, 이게 뭐야. 아니, 그리고 그냥 감자 옹심이면 그냥 감자 옹심이가 아니라 이 앞에 뭐가 잔뜩 붙어요. 산나물, 만두, 감자 옹심이. 막 이렇게 지역 특산물이나 이렇게 좀 되게 신경 쓴 모습이 보이는데. 저거 먹어봤어요? 혹시 여기 윤태? 혹시 배나... 전복 내장 미역국. 아니요, 저는 이거 안 먹어봤어요. 아니, 휴게소에서 전복을 먹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이야, 생각도 못했지. 예전에 뭐 돌솥이나 비빔밥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라면 뭐 이 정도. 오, 너무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윤태랑도 이야기를 했지만 휴게소 가서 이제 뭐 음식을 먹고 그러면 그냥 야, 한 끼 그냥 떼보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잔치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냥 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시식평가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만간에 배열이 다섯 개 나오겠는데요. 와, 저는 제일 먹고 싶은 게 이거 들깨 토란탕? 아, 토란탕. 토란탕 맛있지. 토란탕. 아, 토란탕 맛있죠. 여기 먹고 싶습니다. 곡성 기차마을 휴게소래요. 호남선 순천 방향. 아, 여기 또 비건푸드도 있고. 네. 와, 반찬도 엄청 많네. 여기 한번 가보셔야겠네. 이거 저기 뜨상 그 인별그램 있죠? 거기에다가 좀 올려놓읍시다. 아, 네네. 좋죠, 좋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공개한 휴게소 맛집 지도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 뜨거운 토픽 알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휴게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내 관광지 할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같은 도내에 있는 관광지에 제출하면 입장료를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혜택입니다. 대상 관광지를 살펴보면 강원도에 있는 대관령 하늘목장, 알펜시아, 홍천 동키마을, 대관령 양떼목장, 알파카월드, 그리고 충청도에 있는 청주 청남대와 충주 케이블카, 충주 관광선과 유람선, 청풍우 유람선 등등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검색해서 자세히 찾아보고 할인받아보는 거 좋겠죠? 저는 윤태 개인적으로 이거 처음 듣는 정본데 윤태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놀러갔던 적이 훨씬 많아가지고 조금만 알고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좋네요. 대관령 양떼목장 예전 생각나네. 양떼목장 언제 가보셨어요? 한 10년 넘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오래된 일이죠. 그 이후로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 알파카월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디 가본 적 없습니까? 윤태는? 저 양떼목장 가봤고 저도 알펜시아도 가봤고 충주호는 제가 충주에 살았었기 때문에 여기는 늘 소풍처럼 가봤었고. 충주호 케이블카는 뭐지? 그 이건 제가 타봤나? 모르겠어요. 충주호에 케이블카 있어요. 여기 되게 좋아요. 충주호가 되게 예뻐요. 그럼요. 네. 엄청 예뻐가지고. 제가 또 충주지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10에서 30% 할인을 받습니다. 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좋습니다. 광고요. 자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요. 휴게소였습니다. 네.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 뜨상인별그램 sbs.hot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고요. 단어에 얽힌 사연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어주신 4K 영상 올라가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아 그나저나 저기 뭐야 주춘 주춘 이 영상 조회수가 3만 회를 넘었다고. 우와. 와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거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말이 나온 김에 한 번씩 더 봐주세요. 여러분. 어. 그리고 저기 뭐야. 저 윤희상 그 작곡가랑 좀 얘기 좀 해봐요. 네. 저희 그때 회식할 때 뵀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아 말하기 되게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냥. 그럼 아니면 저 윤작이랑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갖고 제가 제목은 이미 전학 전학거든요. 어. 울러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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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춘 주춘의 마이크. 주춘 주춘의 마이크. 아 좋습니다. 뭐든 좋아요. 네. 일단은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저희는 뭐 다음 주에 또 만나야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3부 좋은 노래 아나운서 함께 설 특집 조지자씨와 함께합니다. 편익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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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itt. 보기 힘든 바라보 드릴 측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